I'm a make a move 삶을 거짓고 너의 모든 게 좋은 걸 빠지고 싶은 걸 I'm about you Talking about us And talking about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어, 뭐지? 우리 뭔가 납치하러 납치당하는 느낌? 난 후 2016 좋아 후衡 유니버스 아니죠? 아니요 유니버스 유니버스 아니죠? 유니버스 아니면 간거야 간거야 한 명 지목해서 선물한게 교환 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유니버스 뭐죠? 지금 당장 데이홉 가자 가자! 이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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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려주세요 눈채겨 힌트 종이 받은거 있잖아요 숫자대로 한번 맞춰볼까요? 뭔가 써있네 나 성사 그 숫자대로 8 지금부터 데이홉 바캉스 바캉스? 바캉스 바캉스 일단 도착 찜겋 바캉스 드디어 난이 기운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짐 싸야 된대요, 짐. 데이 오프라니? 예상했지만 갑작스럽다, 이번에도. 역시나 데이 오프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지. 그냥 숙소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룰리버스 스태프분들이 생각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예상을 했지만 역시 그렇다. 그런 말이죠. 데이 오프 간대요. 짐을 싸 볼 건데 뭘 싸야 될까요? 바캉스면 뭘 싸야 되지? 뭘 싸야 되지? 저 최근에 카메라 더 샀거든요. 필름 카메라. 필름.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써봐서 바캉스라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것도 카메라인데 영상 채우고 있어요. 다. 이것도 가져가볼게요. 혹시 몰라. 게임기. 이거 없으면 안 돼.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 이거 있어야 돼요. 진짜. 다른 거 뭐 가져가야 되나? 있나? 너무 막막해. 아니. 난 할 수 있지. 일단 파우치에다가 쿨언니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헤어 오일 매일 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기울어. 화장은 못 해요. 그래서 가져가는 의미가 있을까? 그냥 빌려 쓰지 뭐. 그리고 지금 저기서 난리 난. 이거 가져갈까? 하나엑스는 못 가져갔지만 토픽 시험. 단어. 짱. 네. 네, 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럼 패드를 가져갈까? 패드를 딱 가져가보고 화장지 눈에 넣고 충전기 넣고 진짜 바캉스라고 하니까 상상이 안 가네 뭘 챙겨야 할지 갑자기 귀걸이를 할까 하는데 이게 참 웃겼다 향수도 하나씩 먹겠습니다 좀 작으니까 이런 거 먹겠습니다 좋아 짜잔 바캉스니까 뭐지 어때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바캉스는 선크림이 필수라고요 뿌리는 선크림 또 입고 바르는 선크림 하면 안 돼요 자 선글라스를 골라볼 겁니다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나쁘지 않고요 첫 번째로 할게요 첫 번째로 어? 괜찮은데? 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가져가야겠다 바캉스잖아 이번엔 네이 업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역시 활동 끝나고 네이 업이죠 네이 업무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캉스 렛츠고 와우 가자 가보자 와우 휘우 휘우 우와 좋은데? 렛츠고 렛츠고 오 마카롱이 있어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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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미 와 아예 침미가 아예 있구나 이거 짱인데? 짱인데 짱인데 와우 와우 고마워 와우 와우 와 이런 버스 오우 와우 짱이다 제이바일 나 이런 버스 처음 타 봐 진짜 크다 침대 어떻게 침대도 있지? 뭐야 반대로 꼈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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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제 최애 과자가 됐어요 이거 한 번 먹을래? 되게 좋아하네 괜찮아 야옹도 안 좋아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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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웃기다 수박여행 가는 것 같아 ambience 어팀 왜? 잘 받아주면 되겠네. 잘 받아주면 되겠네. 잘 받아주면 되겠네. 우와! 아, 아, 아. 어?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지? 준주 형 다 나간 거 아니야? 그런가? 어,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뭔가... 아, 말하고 있어서 내 목소리가 되는 건가? 조용히 있으면 다시 놀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산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한 번 뒤에 가봐도 되나? 이게 벨트야? 응. 벨트. 오, 완전 좋은데? 두 시간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잘 차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오케이. 벨트까지 하고 전문까지 있는 게 진짜 얼마나 돼 보인다. 아. 하이갓도. 예. 왜? 맛있다. 왜? 또 어머니. 맥 없는 거 보다 맛있어. 그 장보다 더 맛있어. 극장보다 더 맛있어. 아, 그거 나아지... 그걸 나왔으면 좋겠다. 안 돼. 20초enin 필터? 아니야, 나 섬진한 적 있어. 어차피 고기 이런 거 먹으려나? 한우 먹겠지 뭐. 삼겹살, 한우 그런 거 먹겠지. 근데 우리가 안 구웠으면 좋겠다. 뭔가 구워져 있었으면 좋겠다. 구워지면 좋겠다. 왜냐면, 왜냐면, 왜냐면 나랑 언니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나랑 언니, 나랑 언니, 요리 담당. 그냥 써도 된다고 하셔서 책을 가져왔습니다. 어 뭐야, 나도 책 가져왔어. 근데 차 안에서 책 읽으면 멀미라서. 근데 그 아래로 읽으면 되는데. 아, 그런데 위로 읽으면. 괜찮대? 어, 위로 읽으면 괜찮아. 그럼 나와서 안 해도 될까요? 그럼, 나와서 안 해도 될까요? 자,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서 하자 봐봐. 아, 이렇게 가서 하자 봐봐. 1. 2. 3. 3. 3. 3. 혼자 잘 놀고 있어. 아, 붙있네. 우와, 뭐야? 대박. 대박. 3. 4. 4. 5. 5. 5. 5. 5. 여기까지 언제 왔지? 여기 어디지, 근데? 어디야, 여기. 어딜까?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왔네. 여기야? 아니, 아니. 왜 이리 와. 미쳤네. 여기라고? 여기라고? 야, 잠시만. 왜 이렇게 좋아? 야,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5. Korea 전 pies 정 씨아, 지금 클래스가 달라. 지금, 와. 와, 미쳤어. 엔젠 수? 에언서. 와, 와, 와! 고데 themes 이브. 왜 이렇게 좋아하냐? 전 cuc! 전uti아! 이거 뭐야? 릴리! 뭐, 이거 뭐? 맛있어 보인다! 뭐야? 우와, 이거 뭐야? 대박! 멋있어,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여기 수영장이야? 온천, 온천! 온천? 온천? 온천 각? 온천 각인데? 온천 각인데? 온천 각인데? 길이로! 길이로! 어, 근데 잠시만, 우리 어디서 차? 2층 천사! 2층 천사! 뛸 수 있어! 2층이 아니고 여기에 그가 바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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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건물 해야 돼요, 지금 와, 여기 우리 숙소했으면 좋겠다 절 드리자 절 드리자 절 드리자 진짜 아까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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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약간 여기서 뭔가 연애 리얼리티 찍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아, 안녕하세요 옷 갈아입으면 안 돼? 나 진짜 옷 갈아입는 거 좋아하네 나 이거 입으면 안 돼 빨리 입고 싶다, 이거 오늘의 기분은... 와, 나 이거 케이크 맘에 드렁 와, 나 이거 케이크 맘에 드렁 어? 잠시만 네, 이거요? 야, 이거 봐봐 힌둥이들과 함께한 지난 1년은 피어나에게도 제작진에게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소중한 한 페이지로 추합할 수 있길 바라며 이번 데이 오프도 마음껏 쉬고 신나게 즐겨주세요 피에스, 숙소 앞 공터에 핀둥이들만을 위해 준비한 작은 야시장을 오픈했으니 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오, 가면 되는 거야? 야, 걸어가자 야시장, 야시장 근데 신발을 너 신고 가야 돼 아이, 귀여워 내가 신고 가야 돼 이거 신고 가자 나 초록색 오, 마시멜로 여기서 구워먹나요? 되게 써, 진지한, 진지한 와, 수영장 있잖아 아니, 미쳤나 와, 미쳤나 와, 미쳤다 와, 수영장 가자, 수영장 와, 냄새 미쳤다 와, 냄새 미쳤다 대박 야, 미쳤다 야, 미쳤다 떡볶이 미쳤어 카페, 카페 셰프님들 와, 미쳤다 수시도 있어, 수시 수시 뭐지? 뭐야, 뭐야, 뭐야 와, 솜사탕 와, 솜사탕 솜사탕 어쩐지 솜사탕 냄새 나더라 와, 맛있고 뭐야? 카페, 카페 근데 너 할걸요 오? 망고 맛있겠다 망고 와, 미쳤는데? 와, 대박 뭐야, 뭐야, 뭐야 고기? 와, 고기 와, 수영장 와, 수영장 와, 수영장 와, 수영장 와, 수영장 와, 수영장 와, 미쳤어 황위 황 회도 있어 회, 회, 회 와, 미쳤다 야, 일단 먹자 뭐부터 먹어? 일단 먹자 일단 먹자 뭐부터 먹어야 되지? 이쪽부터, 쇼트 가자 와,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샐러드 같은 건가, 이거 맛있겠다 진짜 미쳤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 연하게 네, 감사합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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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꺼내면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이거 이렇게 집어가면 돼 여기 아니야, 그냥 썰어주셔 이것도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져가도 돼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가져가도 돼요? 우와 감사합니다 대박 소스 이거 무슨 소스예요? 닭 닭도 먹고 싶다 이거 처음에 삼겹살은 뭘로 먹으면 될까요? 삼겹살 고기 삼겹살? 이거는 닭 닭 닭 닭 어? 우와, 전복 우와, 전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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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관자 우와 장난 아니네 어, 김치 김치를 안 가져갔어 아, 분식도 있구나 분식저도 먹어야 돼요 어, 여기 어묵 있어, 어묵 어? 어묵 있어? 우리 휴게소에서 못 먹었는데 오늘 맞춰 가져가시면 되고요 정말 똑똑하시면 되고요 우와 언니 어묵 예 다섯 개 그냥 챙겨 먹을까? 와우 미쳤어 아, 떡볶이? 우와, 대박사건 오우 아이갓 야, 얼른 먹자 다 먹을 거야 얼그레이 사이다 주세요 일단 건배하자 일단 건배하자 뭐야? 잠시만, 미쳤네 야, 너 혼자 건배 하나, 둘, 셋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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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먹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가자 와우 와우 음, 맛있다 음 손가락이 이게 음 고김미 있었다 음 고김미 음 선생님 눈이 맛있어 역시 라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응 넌 전 상상도 못했어 어, 나도 우리 만들어야 되나? 응 우리 만들어야 되나? 뭐 만들지? 했는데 삼겹살 그거 라면 먹고 라면 필수 자,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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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원래 이거 먹을 거 같아 음 어? 고기밖에 안 먹을 거 같아 나도 음 음 소요가 맛있겠다 와 행복하자 응 요리 와 와 음 맛있어? 되게 좋아 저번에 못 먹었잖아 스티커 가져올까? 어? 피아레스 안티 안포기븐 오, 그러게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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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종교까지 해내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 그럼 그럼 피아레스 때는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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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까지는 거의 이따 우리가 해먹었잖아 응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해주는 게 제일 좋아지? 제일 맛있어 아, 해주네? 근데 그때 먹을 라면 진짜 맛있어 그 제주도 응 우와 누가 이렇게 해주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라면이버스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너무 진짜 맛있어 고기를 가져야겠다 고기를 가져야겠다 고기 진짜 맛있어 닭고기도 제가 하나 잘라줄 수 있나요? 진짜 미쳤다 소세지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고마워요 진짜 맛있어 여기에도 진짜 다른 거? 응 이 고기가 진짜 맛있어 아, 진짜? 풀드포트 응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만 네 홍사탕 먹어도 돼요? 아, 이걸로 홍사탕 홍사탕 너무 맛있어 와, CG 더 맛 되게 촬영이 나요 지금 닭고기가 너무 맛있어 먹어봐 진짜 행복하다 저희가 Xu 아, до40년의 순 cross 우리길에 진짜 여행이 놀라운 거 같애 응 이렇게 전의 여행은 진짜 절대 없을 거 같애 응 맛있어, 이거 이거 그냥 한 번, 한 번*** 포기까지 길한데? 근데 겁나 길어 여깄데? 여깄데로 길어 아니야 진짜 wie tout 이렇게 길어? 감사합니다 우와 오오오오오오오오 오빠 Romni people 와우, 와우, 귀엽다. 우와, 대박. 와우. 그냥 완전 메이크,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 저 딸이랑. 귀엽지 않아? 나도. 없어졌지? 아이고야, 벗겨졌다. 부끄러워요. 와, 진짜 닭고기 너무 맛있어. 와우, 와우, 와우. 서빙, 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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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여전인데, 여전? 여전. 여전 정도 돼. 여전 그러니까 여전. 여전이에요, 여전이에요. 여전, 여전. 틴카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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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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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와, 진짜 어디 안 간다, 잘. 여기 벌레들이 겁이 없어. 너무 피어레스해. 고민해. 은지야, 너 한 손으로 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들을 테는 거.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잘 노네. 참 잘 노네. 언제 끝나? 이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이거 한국을 하고 있어. 너무 길어. 은지야, 하고 싶어 하네. 그라운이 이겼어? 어. 한 손으로 했어, 한 손으로. 어, 그다. 대파 걸려. 때렸어. 아, 힘들어. 와우, 진짜 잘한다. 이거 돈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돼. 아, 저 곰돌이 갖고 싶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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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지막에 일부러 힘을 뺀 거야, 이거. 힘을 왜 빼니? 1. 3. 5. 어? 2. 3. 3. 짱이다. 2. 1. 2. 3. 2. 감동! 이거 꼭 가지고 싶었거든? 어? 됐다! 주는 거야? 응 고마워! 귀여운 옷을 입고 이렇게 혼자 갔대, 혼자 갔대 똑같은 옷 입고 있어서 여름 나쁘게 졌다? 오! 오! 아니 근데 여기까지는 다 돼 어, 되는 얘기야 돼 오! 근데 여기까지는 다 돼 어, 되는 얘기야 돼 오! 됐어! 어, 나도 해볼래 귀여워! 뭐하니? 좋아! 오늘 제일 호감 가는 사람한테 주기 주세요, 그럼 나한테 호감 좀 나 호감해 수수료 호감 수수료 호감 아, 짜! 벌레가! 벌레가 벗고 왔어 빨리! 팅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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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팅커벨! 팅커벨! 어디 있어? 팅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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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커벨을 안 죽여도 돼? 팅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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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꼭 뽑아줄게 배고파 어때? 귀여워 귀여워 나 거북이 갖고 싶어 내가 꼭 뽑아줄게 하나 해봐 어? 나쁘지 않은데? 어? 됐어? 됐어! 이제 은채권만 뽑았는데 은채권만 뽑아줄게 큰 거 하고 싶은데 될까? 한 번 했지? 얘 동그란 모양이야 왠지 이거 뽑아줄게 왠지 이거 좋아하는데 힘이 없어 얘가 힘을 좀 줘 진짜 잘한다 제발 제발 은채권만 한 번 더 한 번 더 은채권만 뽑고 들어가고 싶은데 진짜 뭔가 이거 못 뽑고 가면 될 것 같던데? 제발 제발 은채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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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너무 좋네. 1, 2, 3, 2, 3, 4, 3, 4, 4, 5, 6, 6, 7, 8, 9, 10!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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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6, 7, 8, 10! 어떻게 이런 줄 알지? 진짜. 아, 진짜. 4, 5, 6, 9, 10! 3, 5, 6, 10! 4, 6, 10! 5, 9, 10! 4, 6, 10! 6, 10! 5, 10! 5, 10! 5, 10! 5, 10! 6, 10! 유엔 나 유엔 나아이